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드라데이션을 이용한 아트를 한번 해볼건데요 조금 크게 키워보고요 베이스를 필수긋을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할게요 흰색으로 반프렌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반프렌치를 동그랗게 발라주시고요 일단 많이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아트가 올라가면서 느낌이 많이 틀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프렌치를 만들고 나서 큐어를 할게요 그 사이에 실링크 그라데이션 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스퀘어 아트 브러쉬 11호 이 아이를 찾아놔주세요 한번 더 바를게요 한번 더 바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깔끔한 아트를 위해서 한번 더 바르는 거라서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샵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사용하시기에 되게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컬러는 이렇게 87번, 88번 두 가지 네온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후르츠에 있는 이 아이 샤이니지의 이 아이가 일단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나중에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흰색을 이렇게 하고 나서요 오렌지색을 오렌지 형광색을 다 바르지 말고 조금 띄워놓고 이렇게 밑에다가 발라주세요 형광색은 너무 두껍게 바르게 되면 큐어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바른 다음에는 이렇게 양을 조금 걷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도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형광색 노란색 있죠 그 아이를 여기에다가 살짝 끝에만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중간에서 섞어주세요 위로도 올리고 밑으로도 내리고 해서 많이 많이 섞이도록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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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색깔이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벗고 좀 더 섞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또 지금 연습 하나 없이 처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가지고 노란색을 따로 이렇게 형광 노란색을 덜어가지고요 얘를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면 훨씬 더 이쁘고 밝아지는 것 같아요 주황색을 양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주황색 양은 조금 적고 노란색 양이 더 많은 게 더 이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이제 그라데이션 하면서 내려갈게요 차근차근차근 차근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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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콕콕콕콕 노란색이 너무 많이 남지않게 왜냐하면 오렌지에는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라서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아트라서 샵에서 사용하시기에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좀 더 매끈한 걸 원하시면 한 번 더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펄을 사용을 할 거라서 엄청나게 그라데이션이 많이 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게 은은한 오렌지 안에 그라데이션이 된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큐어할게요. 큐어는 한 1분 정도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컬러 자체가 조금 두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팔 브레이크, 약간 핑크나는 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오팔 브레이크랑 브릭이랑 그 다음에 이 후르츠 라인에 있는 아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하고 베이직 실을 준비를 해두고요.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앱을 좀 찍어주세요.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찍고요. 중간에다 찍어주고 손톱을 뒤로 돌려서 살짝 뒤로 퍼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자녀물만 이렇게 자녀의 아이들만 이런 상황에서 여기 베이스는 깨끗하게 닦아 놓은 상태여야겠죠? 그죠? 얘는 미경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철도 거의 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조금 덜어두고 호일에 있는 거를 브러쉬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목팔브릭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어차피 밑에 붙었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움직여도 밑에 있는 노란색이 입자가 고와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렇게 치대도 상관없이 얘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밑에 있는 노란색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오렌지에 약간 과즙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에는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 가운데랑 이 가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우리 빙수의 연우 듬뿍이라는 이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얘를 끝쪽에다가 살짝 발라서 그라데이션 그라시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세요.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부드럽게 보이죠? 그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 그런 다음 필소 굿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을 한번 덮어볼게요. 호팔 브레이크도 필소 굿이 한번 지나가면 금방 덮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약간 놓듯이 하면서 살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오버레이 처럼 해줍니다. 얇게 레이어드 했어요. 얇게 레이어드 오버레이 죠? 그래서 큐어가 되는 동안 이제 오렌지 라인을 그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롱라이너를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48번 50번 흰색 이렇게 포니젤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탑재를 발라요. 바로 네. 빼주고 나서 탑재를 바로 발라주시고요. 저희 논하이브 탑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하고요. 진동이 너무 크게 올렸어요. 큐어는 한 1분 30초 해서 2분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논하이브 탑 이니까 어차피 표면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하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노란색을 롱라이너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라인에다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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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보면 이게 반듯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통젤은 고정력이 있으니까 굳이 얘를 큐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주황을 바로 되게 얇게 발라서 이 노란색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바로 올리세요. 이렇게 옆에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되게 또 노란색에 다가 너무 똑같지 않게 많이 얇게 오렌지 오렌지 껍질 보면 노란색 오렌지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껍질 같은 느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흰색을 이용해서 오렌지의 그 갈라져있는 부분을 표현을 할 건데 일단 먼저 여기에 먼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잖아요. 중간에 그쵸?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얘를 먼저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흰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얇게 라인은 얇게 기존의 그냥 줄만 쭉쭉 그어서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이쁜데 이제 저는 좀 다른 분들이 안한 방법으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을 살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별로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선만 끄면 다 아는 거 니까 이렇게 조금 특이한 오렌지를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희 포니젤로는 고정력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큐어 해가지고 약간 입체적인 느낌 주실 수가 있죠. 제품의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항상 살려서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엄청 입체감 있는 오렌지가 완성이 돼요. 글씨도 여기다가 쓸 수 있고요. 한번 써볼까요? 이럴때는 숏라이너가 필요하죠.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섞어가면서 길이도 길고 짧았다가 이렇게 약간 재밌게 오렌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해서 큐어 해볼게요 큐어 하고 아시다시피 클렌저나 아니면 알콜로 닦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죠 클렌저로 하면 아무래도 광이 더 오래가고 좀 더 빛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마무리할 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촬영이니까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닦아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펄은 안에서 반짝이고 있고 라인은 또 무광이니까 이렇게 올려지면 프렌치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시원한 느낌이라서 이거를 발에다가 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색깔별로 따라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약간 호돌토돌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오렌지라고 여기까지 적어서 마무리했어요 제품을 이용해서 하는 아트 한번 보여드렸고요 문의가 있으시면은 항상 이쪽 번호로나 플러스친구 그 다음에 뭐 인스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